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종로 3가 지하철 안에 있는 디지털 스테이션 앞인데요. 디지털 스테이션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텐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종로 3가 지하철 안에 있는 작은 장소고요. 보시면 인터넷 검색, 휴대폰 충전, 멀티카드 리더, US 포트 이렇게 써있죠? 그렇습니다. 이 모든 환경들을 10분 정도 안에 다 세울 수가 있는 건데요.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. 멀티카드 리더이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여기 넣어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거는 보시민대로 노트북이 있죠? 인터넷이 이용이 가능해요.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 충전화랑 USB가 있는데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가 너무 없다 급하다. 그럼 이런 데 충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옆을 보시면 이용 안내가 있죠? 여기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고요.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이용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게임이라던가 성인물, 외신자 채팅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사용이 제한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런 게 서울 한복판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시설 같네요.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서울로 여행 오신 분들 급하게 인터넷이라던가 핸드폰 충전 같은 거 다 필요하신다면 종로 3가 여기가 중간에 갈아타는 구간이에요. 디지털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2008년 8월 며칠이더라? 28일이고요. 네, 여기 종로 3가 지하철역 안에 있는 디지털 스테이션에서 유나였습니다. 여러분 좋은 아침 되십시오.